지수는 좋아하시고 있지만 거리두기와 코로나 이쪽으로만 올라가지고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이라면 언젠가 그 종목도 상승이 올테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끔 가치투자 중기 이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 발굴되면 그들을 한번씩 가지고 나와서 종목 발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DKT라는 종목입니다. 저도 이 종목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내가 알아야 투자를 하는 것이고 남이 무작정 추천한다고 사면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충분히 들어보시고 길지 않은 시간 10분 내로 만들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담아서 전달해 드릴테니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공부를 해보시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시면 몰빵하면 절대 안되고 전체 중기 계좌 중에서 일부 10%, 20% 여기 안에서도 또 분할 매수로 사모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셔야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DKT라는 회사는 5G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K-뉴딜, 이 K-뉴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5G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가 나오면서 5 시대를 열었죠. 5G는 상용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5G 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5G 폰을 샀는데 5G가 잘 안되요. 하지만 5G라는 것은 우리가 3G에서 4G, LTE 넘어갈 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서비스를 쓴다.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3G 대비 4G로 바뀌었을 때 정말 빠른 속도를 체감을 하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추가 납입을 기꺼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3G에서 4G로 스마트폰도 그 당시 많이 바꿨죠. 4G는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4G 스마트폰보다 5G 스마트폰을 써서 더 빠른 서비스를 받는 것이 5G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인 것이고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속도는 기본이고요. 5G의 핵심은 속도 플러스 여기 초저 지연이라는 것이 여기가 핵심이 됩니다.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 그리고 지연 시간 이거 3개가 통신 능력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 모든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는 세상이 올 것인데 지연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 세밀한 통신 연결과 안정적인 연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초저 지연이 자리를 잡아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미래의 완전자율주행이라든지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를 부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것인데 거기에는 이 초저 지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G는 단순한 스마트폰의 속도가 아닌 TV에서도 보셨죠? 파물트럭들이 수십 대가 불과 안전거리 10cm를 두고 다다다닥 붙어서 운전자 없이 운행을 하는 것도 TV에 시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초저 지연, 5G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완전자율주행, 홀로그램, 지연 없는 생중계, 스마트 공장, 정밀한 드론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고 미래 세계로 다가가기 위한 인프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G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미래를 마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G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미래가 밝은 사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G, 지금 쓰고 있는 것은 3.5GHz의 중대역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진짜 5G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5G는 28GHz 고주파 대역을 쓰는 것이고 이것이 되어야지만 초고속, 이론상 LTE의 20배, 핫스팟, 기업용 그러니까 미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5G가 아직 시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5G 서비스는 내년을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5G 폰도 내년부터 본격 출시를 하게 되고요. 해서 우리는 5G 관련 회사들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은 중소기업 DKT를 가져가고 왔지만 서비스의 일선에 있는 SK, KT, LG유플러스 이런 통신사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5G의 대장급인 KMW, OE 솔루션, 서딘 시스템, RFHRC, 다산 넥트웍스, 이노 와이어리스 이런 회사들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DKT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 설립된 DKT는 모 회사인 BH BH도 아시죠? BH도 5G 관련 상위티어급의 회사이고 주가도 많이 올랐었죠. BH를 모 회사로 두고 있고 BH로부터 연성회로판을 공급받아서 표면 실장 기술 공정을 거쳐서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패널 등을 탑재해 FPCA 형태로 생산한다.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굴곡성에 뛰어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디스플레이 제품에 많이 채택이 된다.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공장이 있는데 월 1100만 개의 FPCA를 생산하는데 일원화된 공정으로 제품의 품질, 가격, 물류 비용까지 경쟁력을 확보를 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폴더블폰에 Y-Octa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에 비해 잘 휘어지고 구조가 단순하다. 갤럭시와 갤럭시 노트 접목을 했고 그리고 삼성 갤럭시의 폴더블폰 여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약 60억에서 2021년 600억 수준으로 엄청나게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 매출처인데 북미와 중화권으로 업체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 FPCA가 전기차, 배터리, 5G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가능한 만큼 점진적으로 시장 다변화를 병행할 전략이다. 한국 5G 부품 3개 스마트폰 수출길 열렀다. DKT, BH, 안테나 케이블, 퀄컴 승인이 되었습니다. 2차 전지 사업도 진출 초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베트남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대규모 설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DKT가 선제적으로 관련 설비를 확충하게 되면 기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에 집중되어 있던 공급막이 삼성 SDI 쪽으로 이완돼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 자, 이로써 DKT는 5G와 2차 전지, 앞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산업 모두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됩니다. 57일 무역의 날 1억불탑에 또 DKT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전자, 세라믹,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풍력, 신소재 이렇게도 다양하게 사업 다변화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한번 보면 우선 부채 비율을 좀 봐야 되겠죠. 부채 비율이 이제 투자 초기에는 매우 많았습니다. 부채 비율이 900%대, 500%대, 100%대 점점 부채가 줄어들고 있죠. 자, 이 말은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서 상환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90대까지 내려오고 올해 70대, 그리고 내년에는 60대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제 60대, 그리고 50대까지 보면 부채 비율은 상당히 준수해지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추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컨센센스를 보면 매출액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방어를 잘 했고요. 내년에, 내년, 그리고 후 내년 2022년도에 매출액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동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서울을 보시면 9.26을 찍고 있는데 경쟁사들은 뭐 20, 30까지 찍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PS 또한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21년도에는 EPS가 한 1800원, 1900원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ROE 또한 19년도에 18%, 20년도에 16%, 21년도에 21% 이상을 예상을 하면서 ROE가 15% 이상이면 괜찮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ROE 또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DKT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상장 시기입니다.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고 상장했을 때가 여기가 되죠. 이 파란산 부근인데 상장했을 때 대비 한 40%대에 많이 상승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노 와이어리스 또한 지금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DKT를 보면 작년에 두 번의 바닥을 다지고 이제 한번 상승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 기간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대비 여기는 이제 상승을 했지만 만약에 주가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뭐 여기 정도는 상승 초기 정도밖에 안 되는 위치가 될 수 있겠죠. 단지 하나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DKT는 보호 예수물량이 있는데 대주주 쪽에서 보호 예수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조금 더 상승 시기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가 BHT와 마찬가지로 퀄컴역의 선택을 받게 됐다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 BHT와 DK 이 두 회사에 따라 붙어서 물리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충분히 이제 조정을 많이 거친 모습이죠. 이렇게 이평선과 멀어진 이격도를 지금 다 줄이고 이평선이 집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치 투자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의 가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싸게 사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할 그림도 만들어주고 있지만 반대로 여기 17,500원 금방을 깨고 내려가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사모을 생각입니다. 17,500원 정도가 이탈을 하면 15,000원까지 이탈 가능성도 있고 15,000원이 이탈하면 또 10,000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5%, 50% 정도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토막에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토막이 될 때까지 사모을 생각이고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중간에 계속해서 이 회사의 흐름과 사업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 회사의 사장이 생명 배임 같은 이런 악질이 아닌 이상 한번 가져가 보고자 합니다. 해서 1년, 2년 참을 자신이 없으면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치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인드가 없으신 분,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 뭐 10% 오르고 내리고에 마음 졸이실 분들은 이 가치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에 집중을 하면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가치 투자는 성공을 할 수가 있고 1년, 1년, 3년 기다리고 나면 큰 수익으로 나에게 보답을 해 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2만 5천원에서 3만원 이렇게 저항대가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만 보려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회사가 계속해서 실적을 잘 내고 기술 개발도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 3만원 이상까지도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도 저는 매달 충분히 5%, 10% 이상 있게 내려갈 때마다 사물 예정이고 이러한 종목을 10개는 더 가져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10개 중에 10개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1개 사서 1개가 무조건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5개, 10개 분산 투자로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10개 중에 7개가 가고 3개가 안 가더라도 그 7개 중에서 몇 개는 수백 프로 수익이 아마 나실 겁니다. 같이 투자라는 것은 마이너스 3, 40% 난 거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 종목 몰빵은 절대 금지이고 분산 투자 그리고 내려갈 때마다 사모는 분할 매수 이거 2개와 이 가치에 집중하면 5개, 10개 종목을 차례대로 사모어 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투자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게 있으면 또 가지고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투 기원 드리면서 마인드, 성공 마인드를 꼭 장착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